얼씨구 청씨구 지화자 이겁니다 바로 예 자 이래서 이 추임새라고 하는건데 이 추임새가 2가지 3가지 정도가 있어요 자 좋아서 하는 이런 소리에 맞춰서 그 쉬는 시간에 반응을 보이는 거 요게 추임새잖아요 자 제가 해볼게요 얼씨구 청씨구 자 이건 굉장히 수준이 높은 그런 추임새죠 얼씨구까지 해버리시잖아요 예 그래서 뭔가 좋을 때 추임새가 이제 이 소리에 맞춰서 이렇게 하는거죠 자 둥 둥 둥 내 사랑 요런데 추임새 하시는건데 예 추임새는 끼어들기에요 끼어들기 자 사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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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사랑이야 시고 이렇게 시고 지금 했죠 시고 예 참 추임새 잘 모르시네 저는 잘 아시는 줄 알았거든요 자 이런 추임새를 좋은 추임새라고 하죠 근데 나쁜 추임새는 다 잘 아실거에요 아우 여보 이지 내가 월급 타갖고 우리 어머니 다 갖다 드렸어 생신이라서 얼씨구 잘한다 그렇지 우리는 굶어 죽는데 뭐 그래 느긋마마 생각해라 자 이거 얼씨구 이거 얼씨구 우리가 그렇게 많이 할거에요 생활 속에서 뭐 뭔가 마땅치 않은 일을 할 때 얼씨구 해봐라 그래 얼마나 하나 보자 네 이렇게 하죠 근데 고향이 경상도분들은 이렇게 하죠 얼씨구 잘 논다 이정도로 하시잖아요 전라도가 고향이신 분들은 사툴 때 얼씨구 우메 죽여버리라잉 네 이런식으로 전라도 말로 추임새를 하겠죠 그래서 이게 좋은 추임새가 있고 나쁜 추임새가 있는데 이왕이면 살 때 삶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추임새가 필요해요 네 좋다 이렇게 하시는데 안하시네 하고 싶지 않으신 분들도 계신 모양이죠 아니에요 네 이게 사람이 살다보면 칭찬하기보다는 좀 흘뜻는게 더 재밌고 에너지 소비가 좀 더 많이 되긴 하지만 기분은 상승돼요 그렇지만 좋은 얘기 해주기가 더 어렵겠죠 자 근데 이제 이 판소리 얘기하다가 추임새로 나갔는데 판소리판에서는 언제든지 추임새가 중요하다